안녕하세요 파월라 가구 대표 명가남입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어서 빨리 그런 코로나가 지나서 정말 내년에는 그런 많은 분들과 또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 겸 제품에 대한 설명차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덧노필로 매트리스에 대해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하고 많은 매트리스 중에서 왜 하필 덧노필로 매트리스를 추천드리냐고요? 제가 오늘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먼저 그런 덧노필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덧노필로는 영국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그런 라텍스 침대 회사입니다 라텍스 침대 회사 중에서요 가장 오래된 100년 된 회사입니다 장난 아니죠 100년입니다 세계 80개국에 그런 판매되는 어떤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영국 최고의 그런 권위의 상인 영국 여왕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대표 브랜드로서 실제로 영국 여왕이 그런 황실에서 또 사용하기로도 또 유명한 브랜드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아니 뭐 다들 뭐 지들게 좋다고 뭐 서로 좋다고 앞다퉈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침대 회사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뭐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그렇게 저도 들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제가 덧노필로 어떤 그런 매트리스와 다른 기태 침대의 그런 어떤 매트리스의 어떤 경쟁했을 때 훨씬 더 월등한 점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째로요 인체 무해성에서 덧노필로가 세계 탑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덧노필로는요 그런 라텍스 자체부터 라텍스를 싸고 있는 그런 직물까지 그 전체가 0.01%도 석유 출출물이 한 방우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마 뭐 다른 제품들도 우리 제품도 친환경적이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는데 한 제품에 대해서 재료만 친환경이죠 제품 완전체를 정말 다 친환경으로 만든 매트리스는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덧노필로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요 그런 은나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알러지나 또 뭐 아토피에 아주 완벽하게 그런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라테스 겉면의 그런 직물은요 오스트리아 기업인 텐셀사의 그런 유칼리투스 오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야말로 안전 그 자체입니다 뭐 친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요 이만큼 그런 어떤 직물이나 안에 있는 재료들이 석유 추출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뜨거운 여름에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시키지 않으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모르셔서 좀 지나가시는 거죠 아마 똑같이 그런 비슷한 가격에 이런 화학적이고 어떤 석유 추출물로 만들어진 매트리스를 알면 글쎄요 아마 좀 쓰기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 고객님한테 사용하면서 좀 말이 좀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 동영상을 그런 보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그런 매트리스를 고려하지 않기를 정말로 제가 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입 라텍스 회사들의 그런 제품에서는요 라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던노필로 매트리스 라텍스 침대는요 라돈 검사까지 정말 100% 안전하다고 인증서까지 그런 보유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하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증서까지 다 있거든요 자 그럼 던노필로가 다른 침대들과 경쟁했을 때 훨씬 워등한 점을 제가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요 오래 사용해도 변하지 않는 탄성과 그런 견고함의 어떤 기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텍스 침대 쓰면요 뭐 푹푹 꺼지고 또 쓰다보면 부스러기가 나오셔서 아마 힘드신 분들이 아마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던노필로 라테스 매트리스를 써보시고 라테스 침대를 써봤다고 말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냄새가 좀 역하고요 잘 푹푹 꺼지고 금방 어떤 사용감이 생기는 그런 또 뭐 뭐랄까요 또 사용하면서 높이가 또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스러기가 생기는 그런 제품은요 글쎄요 대부분 아마 OEM으로 중국에서 제조했거나 아마 그런 제품일 거예요 던노필로가 그런 국제적으로 특허권을 그 세계적으로 그렇게 무료로 이렇게 배포한 그런 이유도요 바로 그런 제품들 만들지 말라고 했던 아마 이유가 제일 클 거예요 던노필로 공법으로 제조를 지금 많이 하라고 또 전 세계의 어떤 특허권을 또 자유롭게 풀어놨었거든요 정말 글쎄요 정말 제가 볼 땐 대단한 회사입니다 제1차요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세상에는요 라텍스 침대를 세상에 선보이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던노필로 라텍스 매트리스 회사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런 공법이 바로 그 던노 공법이라고 해서 그 공법을 세계 특허로 그때 그 당시에 풀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 이상한 걸로 만들지 말라는 거였었죠 세계 여러 나라가 아직도 그 공법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라텍스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공법으로 제조했고 자기들이 뭐 우수해다고 뭐 이렇게 서로 또 뭐 또 경쟁하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라텍스 침대를 써보시고요 부정적이셨던 분들이 대부분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던노 회사는요 던노 공법이 아닌 탈라 실버레이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환적이고도 인체에 무화해야 하는 거라고는 오래가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죠 가장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차이가 바로 그런 라텍스의 밀도의 차이입니다 밀도 70부터 95까지 그런 밀도를 가질 수 있게 라텍스를 제조할 수 있는데요 던노필로 그런 그 탈라 실버레이 공법은요 85mm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푹푹 꺼지고 부스러기가 생기는 것은 제가 이거 그 연구를 제가 봤는데요 70밀도 그런 에서 가장 그런 두드러지게 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70밀도입니다 그 중 그 고밀도 85가요 다연에서 그런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 중에 어떤 인간이 침대로 사용하기에 가장 그런 어떤 최적화되고 또 과학적인 선물은요 글쎄요 제가 단언코 던노필로 그런 탈라레이 실버레이 공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제일 중요한 건요 저희가 그 던노필로 그 공식 대리점이기 때문에 매장에 저희가 매트리스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오셔서 실제 한번 실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거든요 말만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이번 주에 4개를 계약했거든요 어제까지요 하여튼 고객님들이 누워보시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던노필로 그런 오리지널 매트리스로 사용을 하시는지요 자 여러분 제가 좀 뭐 이런 영상에 이렇게 좀 뭐 좀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서툴러요 그러나 제가 영상을 일부러 찍는 이유는요 던노필로 매트리스를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용함으로써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에 가구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저는요 단언코 매트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매장에 파울라 가구 매장에 오셔서 한번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